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꽃차를 소개를 할텐데요 가을 꽃차들은 색이 곱거나 그런 꽃들도 있지만 일단 차 맛이 굉장히 좋은 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꽃잎들이 두껍거나 그런 특징들이 있구요 단맛들이 많은 꽃들이 많습니다 가을 하면 국화류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실텐데요 국화류들도 단맛이 있는 구절초와 쓴맛이 있는 산국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멘드라미 꽃차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멘드라미 꽃은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마시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구요 차로 이렇게 드실 때에 자궁이나 월경과다 생리완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꽃입니다 멘드라미 꽃차의 수색은 굉장히 투명하고 붉은색인데요 루비색과 닮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멘드라미 꽃차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 예방과 아토피에도 좋은 꽃차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꽃차이구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멘드라미 꽃차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잔을 마시면 좋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멘드라미 꽃차는 굉장히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꽃이거든요 벼슬을 닭벼슬 부분만 우리가 잘라서 하잖아요 그 시방 부분까지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찢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닭안에서 보면 꽃잎이 하나씩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란스 꽃차는 슈퍼 곡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구요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꽃차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란스 꽃은 우리가 이제 긴 줄기에서 꽃을 잘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구요 조금 길게 잘라서 하기도 하죠 근데 찬물이 이것도 이 꽃도 역시 굉장히 붉고 예쁜 색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란스 꽃에 들어있는 스쿼렌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마란스 꽃차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란스 꽃의 그 붉은색도 굉장히 이쁘지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해 남녀로서 누구에게나 굉장히 좋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두콩차가 있는데요 작두콩차 같은 경우에는 비염에 좋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두콩처럼 아주 크고 거대한 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풋콩도 좋지만 썰기에는 풋콩이 좋은데 사실 그 속에 콩이 조금 여물어서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하면 더 차로 오렸을 때 구수한 맛도 있고 단맛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한 작두콩을 가지고 차로 더 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철이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비염에 특효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좋은 작두콩차입니다 프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요즘처럼 이런 계절에 면역력에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지 천식이나 항암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쑥꽃차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쑥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쑥꽃차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쑥이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피고요 또 살짝 붉은 빛을 띄고 있는데 그거는 활짝 핀 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꽃은 조금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조금 덜 핀 그런 꽃으로 우리가 꽃차를 하는 거고요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꽃이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드시면 추위도 덜 타고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을 꽃차 중에 코스모스 꽃차가 있는데요 코스모스 꽃차 하면 우리가 메리골드와 똑같이 눈의 피로와 충혈에 굉장히 좋은 꽃차다 이렇게 임상실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꽃인가요? 네 코스모스와 구절초 국화 생각이 많이 나시지만 그 중에서도 코스모스 꽃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죠 코스모스 꽃차는 열을 내려주고요 부종이나 종기를 다 쓰는데 도움이 되는 꽃차입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도와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몸에 독소를 제거하거나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엉겅키 하면 오래 피는 육지에서 피는 엉겅키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꽃은 제주 엉겅키 꽃이에요 그래서 약성으로 보면 제주 엉겅키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엉겅키 꽃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또 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몸을 해독하고 독소를 제거해서 굉장히 좋은 약성을 가진 차이입니다 혈액순환과 오열을 풀어주고 또 당뇨 관절염 경련기 장애 또 신경통에 그리고 위염에도 굉장히 효능이 있어서 엉겅키는 한때 육지에 있는 엉겅키를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간에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전초를 뽑아서 뭐 효수를 담그신다든지 청을 담그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씨를 말린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게 약성이 좋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녹차나무 꽃인데요 녹차나무는 초겨울이죠 살짝 요즘에 지금 한참 녹차나무 꽃이 피고 있습니다 녹차나무는 특이하게 시라상봉수라고 해서 시약과 열매의 시약과 꽃이 같이 만난다고 해서 시라상봉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녹차의 풋풋한 향과 달리 녹차나무 꽃 차는 달달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이 향기를 한번 맡고 나면 아 이 계절이 되면 그 향기를 맡고 싶어 할 정도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꽃 차입니다 그리고 녹차나무 꽃 차는 성질이 서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과 정신을 맑게 합니다 옛날에 스님들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녹차나무 꽃이 아니라 녹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요 나무에 있는 녹차 잎에 있는 그 성분이 이 녹차나무 꽃 차에도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꽃차로 드시면 또 다른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효작용과 피로회복에 좋고요 갈증을 없애고 수화를 돕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를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드시면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구절초 꽃 차인데요 구절초 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이제 보통은 정제를 해서 이렇게 아니면 대침을 해서 그늘에 말려서 차로 드시는데요 예 그 방법도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덕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초 꽃 차는 수족 냉정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선모초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여성들에게 좋은 꽃 차 여성 전용 꽃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몸을 젊게 하고 힘을 쏟게 하는 복뇌화 그리고 여성에게 좋은 선모초라는 그런 이름을 별명을 가진 꽃입니다 후두염이나 인후염, 기침, 감기 예방에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져 있고요 진통이나 소염 작용이 뛰어나고요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탈모, 불임증 예방에도 좋은데 이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불임증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뚱딴지 꽃 차 우리가 흔히 돼지감자라고 하는 그 돼지감자 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뿌리와 꽃 모두 차로 덮고 마시면 당뇨에 굉장히 좋은데 겨울에는 뿌리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9월, 10월에 가장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 뚱딴지 꽃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요 천연 인슐린이라고 할 만큼 당뇨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골당홍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골당홍증에도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돼지감자 꽃은 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잎일 때 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차로 어린잎을 가지고 차로 덮어서 드셔도 굉장히 효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에 피는 가을 꽃차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제가 항상 계절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계절에 나오는 이런 야채나 채소를 먹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꽃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절에 나오는 꽃들을 보면 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불임증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녹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맑게 하고 그런 효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마시면 정말 몸을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꽃들이 이 가을 꽃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어요? 자 보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